오우야 이야 이야 오우 이야 오우 이야 엄청나네 이야 그리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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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연봉팀 걸을기 있어요? 나갈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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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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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순수분이 나이가 더 많아요? 예예 제가 후배입니다 그래요? 그렇습니다 형님 자 호흡관전 들어와야 됩니다 이루 이루 가 희 일요일 저녁식사에서 쌈채소로 먹기에는 혼자 먹기에는 딱 적당한 이 양입니다 예 화분 텃밭에서 딴 상추 그 다음에 알타리무 잎 그리고 민들레 어린잎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야 오늘 이 잠두봉 선착장 포인트에 아주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강에서 방류도 많이 해서 조사님들이 대물의 꿈을 안고 출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 이게 물이 지금 이시간이 됐는데도 물이 지금 따뜻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올리시는 분들 아주 그냥 막 올라오올리고 계신데 아 사장님 여기 계시네 작년에 우리 뱃었었는데 오 잡았어요? 2년만에 처음 잡았어요 오! 이야! 아니! 이야! 장어! 드디어 잡았구나 이야! 아니 입지를 어떻게 봤어요? 깔짝깔짝 했던거 같아요 깔짝깔짝!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아! 입지를 어떻게 봤어요? 깔짝깔짝 했던거 같아요 이야! 우리 우리 여기서 만난 조사님 작년에 만나고 계속 못 만났는데 오늘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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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이야! 어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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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이야! 오늘 제대로 올리셨네 오우! 이야! 야! 얼굴 좀 보자! 얼굴 좀 보자야! 오우! 이야! 이야! 엄청나네! 이야! 저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